그 다음 질문 봅시다. Even though two variables seems to be related. 비록 뭐뭐이지만 두 개의 변수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There may not be a causal relationship. 아마도 인과관계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존재구문.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인과관계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럼 A번. 그러면 이것이 대절을 의미하니? The size of one's fit. 한 사람의 발의 크기가 독서기술에서의 향상을 야기한다는 걸 의미하니? 아니 그 관계가 없다 그랬는데 왜 이게 이거래.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힌트야. 이것 때문에 안 돼. 하여튼 이거는 독립변수고 이게 종속변수래요. Certainly not.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비번을 읽어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앞쪽에서 여기서 two variable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를 C에서 In fact, the two variable 사실 그 두 개의 변수는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힌트어 역할을 해주는 거죠. C가 먼저 나온다는. 사실 the two variable 그 두 개의 변수는 may merely seem to be associated with each other due to the effect of some third variable. 아마도 단지 관련이 있어 보일 것이다. 서로와 그 어떤 세 번째 변수의 영향 때문에 sociologists call such misleading relationship spurious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call, 오형식이죠. 그래서 부른다. 그러한 잘못된 관계를 오해하게 하는 관계를 목적어를 spurious라고 부른다. 여기 나오죠. 가짜. 이걸 가짜라고 부르는데 classic example is the apparent association 그래서 전형적인 예제는 그 겉으로 보이는 관계 between children's shoe size and reading ability 아이의 신발 크기와 그리고 독서 능력 사이에 겉으로 보이는 관계이다. It seems that 이거는 특수구문 같은 거야. 이 형식? 뭐뭐해 보인다. As shoe size increased as 뭐뭐하면서 신발 크기가 커지면서 신발 크기가 커지면서 독서 능력이 향상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이것이 바로 여기인 거죠. 여기. 이 능력. 이거 얘기했던 거. 그럼 이것이 이걸 의미하는 거니? 아니다. This first relationship is cause 이 가짜 관계는 약이 되었다. By a third factor 세 번째 요소 나이에 의해 That is related to shoe size as well as reading ability 그래서 독서 능력뿐만 아니라 신발 크기에도 관련되어져 있는 이 세 번째 요소 얘가 선행사야. 그 다음에 이거 계속 조용법의 관계사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콤마가 들어왔잖아. 이 콤마가 들어가면서 동격 콤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온 콤마야. 계속 조용법 관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That을 쓸 수 있었던 거야. 자, hence 따라서 When researchers attempt to make causal claim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 연구자들이 인과적 주장을 만들려고 노력할 때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종속 그러니까 이제 독립과 종속 변수 사이에 관계에 대한 인과적 주장을 만들려고 할 때는 They must control for or rule out 그들은 다른 요소들을 배제해야만 한다. 다른 요소의 영향을 빼야 된다는 거야. That may be creating a spurious relationship 아마도 이 틀린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다른 변수들을 변수들은 배제해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서 커절 클레임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인과 관계를 밝히려고 하다. 정립하려고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세 번째 변수 아까 나이에 의해서 영향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없이 이런 세 번째 요소에 의해서 영향받는 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둘 다 둘 다 슛 사이즈하고 리딩 어빌리티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커지고 커지는 거잖아. 그죠?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라는 게